에 원챔 유전에 거의 루시오하고 심해 둘 다는 것 같은데 호그 함 해볼까? 아이아이 예? 아이아이 이나 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러지마 아 이나랑 아 진짜 씨발 그러지 말라고 아 공격 시작까지 30초 신기록한 압도가 불가? 아 여기선 심해 괜찮잖아 할만한데 음... 정크 안 했냐고요? 제가 정크까지 하면 완전 조합 박살날 텐데 어 그거 맞는데 정크까지 하면 안 돼 그렇죠 수비용 두 명이면 거의 뭐 1 공격을 시즌 자리아 라임 디바 심해가 있으니 왼쪽 빠져 왼쪽 왼쪽 한 명만 끌어봅시다 자리아 주누실도 빠졌고 장벽 깨져요 와 오리솔 우리 겐지 죽어버렸고 나이스 살았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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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아 자리아 수는 실드 후 잠깐만 으악 좁은것 싸움이 우리가 후달리나 제이나타 때문에 아 저거 후그님 시체였어요? 예 시체였어요 아니요 후그님 살아있은거 알아 아 뭐야 아니 시체가 왜이렇게 자연스러워 아파 어 아나 소멸치 빠졌구요 나 이렇게 끼워졌다 으으음 왜이렇게 그냥 오른쪽 가죠 오른쪽 응 아 어 심의 뽕? 어 심의 뒤쪽에 폴틸포박을 수 있겠는데 이거? 심의 뒤로 갔어요 이거 뒤치기 뒤치기 기다려요 순간이동기 기다려요 빨리 죽어 같이가 같이가 맞지?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저분, 저분, 저분 올 때까지 앉아있어요 망치 조심하고, 상대 망치 있을 때 갑시다 갑시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나 수면 좀 빠졌다 와악! 이걸 못 끄네? 에잉? 솔져야 궁쓰지마라 와 막았다 막치 디바야 야쓰 나이스 순간이동이 저거 안없어졌어 타야될거 같은데 아 없어졌구나 바로갑시다 바로갑시다 상대 망치 빠졌고 자포가고 자리아공도 없으니까 솔져공도 없고 소위 라인 없어요 빠져야됨 갈걸 왜이렇게 못맞추니 아앙 아파요 왼쪽으로 가야될 뽕시메? 디바! 이거 디바 잡을수있어요 쉬프트 없음 디바다운 고고고고 힐뱅 힐뱅 빠졌다 힐뱅 빠졌다 힐뱅 빠졌다 힐뱅 빠졌다 오케 아나 다운 루시오 거점 뒤에있어요 라인 힐뱅 라인 힐뱅 라인 힐뱅 라인 힐뱅 아아 아 루시오 다운 라인 힐뱅 모표 뒤에 있어요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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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악 자리아님 못들어 못들어 아 한칸 못먹었다 아악 다음턴가죠 다음턴 아이고 내거 어 상대 자리아 부모 오키오키 궁한번 빼고 가는것도 나쁘지않고요 저희 예 이동기 궁한번 빼고 바로 순간이동기 써도되고 오른쪽이 예술저 아 저거 끌수있었는데 아아 라인아 상대 내려라 아나님 너무 앞뒤 어 반사했다 반사했다 상대 상대에 오른쪽 뒤에 아 나 진짜 거점 루시오 오 순간이동기 너무 좋아 루시오 다운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오케 망치 빠졌고 라인바피 메이 메이 왼쪽 아 메이 왼쪽 메이 시프트 빠졌어요 메이 다운 나이스 왼쪽에 뜨네 왼쪽에 뜨네 왼쪽에 승괄 아 왼쪽에 루시오 거점 뒤에 다운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라인 도박 왼쪽 소일드 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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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랩 뽑아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죠 심연 있으니까 심연 있어가지고 둘 다 뽑으면 힘들텐데 파라 뜨면 아나님이 드럽게 힘들텐데 왜냐면 원힐 써야 되잖아요 저희 투힐 쓰기 힘든데 원힐이면 아나가 힐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정크랩 뽑으면 파라 뜨면 거의 아나님이 류조영급으로 해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윈스턴? 윈스턴 괜찮나? 갈고리 왜 57퍼인데 왜 57퍼인데 왜 심각해요? 57퐘면 평타는 치즈? 이 정도면 기본은 아직 이거네 Library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적 할 거없지 예? 예 이 사상공 디써야 땡큐 우리 모두 한 세endeu 상대 끄 쇠 . 딱 50보군 치면 그냥 평타 치는 거에요. 기본만해요. 파라 떴어얘요. 파라! 파라 오른쪽 위에! 상대의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오, 윈스턴! 한번 훅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디바는 없어요 우리 라인 떨어졌어 윈서 점프 오케이 상대 팔아 팔아야 죽어라 오 벌써 찾았어 방어막 좋죠? 팔아 떴어요 아오 왼쪽으로 들어오나? 오른쪽으로 다리아 들어왔어요 아직 오른쪽 가는거 같아 왜 안들어오지 얘는 아 저거 내리는 타이밍에 써야되는데 화형강타 걸린 다음에 윈서 다운 라인 돌치 빠졌고 나이스 와아아아 오른쪽에 쟤나타 있는거 같은데 그냥 이거 순간이동기가 순간이동기 깔았네 저희 한명 죽었나요? 두명? 네 한명 한명 네 이거 그냥 와도 될거같아요 윈서니라서 오른쪽 윈서니 들어갔어요 애들 오른쪽 오른쪽으로 다 들어간다 안 들어오는데 팔아야 죽어라 오른쪽 이거 뒷방 들어가면 되겠다 얘들아 죽어라 아 진짜 아 진짜 대략다 필 오케이 우리 팀의 짤 나이스 형도 이제 궁 다했을... 아니 초월 빠졌다 초월 빠졌다 네 상대 초월 빠졌어요 초월 빠지고 나머지 궁 다 찼으... 아 팔아 뺐다 팔아 빼고 솔져 오케이 그렇게 되면 팔아 궁도 없지 솔져 궁도 없어 어 우리 윈서 찬다 오 우리 윈서 찬다 아 근데 저거 없지 못해 응 저기 자리아가 없어가지고 또 오른쪽 들어간다 어 저거 아나 솔져 못 들어갔어요 솔져 못 들어갔어 반피 솔져 혼자 있다 솔저만 따요 솔져 먼저 따고? 윈스턴아 어디가니? 뒤로 들어갈게요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얘네 망치랑 자리하고 있어 아나 다운 들어가죠 오른쪽 어이구 아이고 솔져 죽었다 음 나이스 이제 자리하고만 한거야 아 네 번 음 순간이동기까지 있으며 아 저거 진으로 몇번 남았는데 뜨는구나 솔져님 아 아 흠흠흠흠 흠흠 이번엔 또 오른쪽 정면이다 정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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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다운 오케 정면 오케 왼쪽 황 오케이 가자 가자 꽝 나이스 사용자 지정 프레임 최대 제한 말씀하시는건가 수고했습니다 수고해요 어떤 사용자 지정하는 300으로 하면 제일 부드럽긴 하죠 뭐 288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그 계산법 때문에 전에는 패스트핑 켜가지고 그냥 210 제한두고 패핑 켜면 210 넘어가면 화면이 깨져가지고 호그 호그 딱 1인분 했어요 딱 1인분 딱 1인분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딱 1인분 했어요 57%에 은메달 은메달 금메달 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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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딱 1인분이죠 음